저희들은 솔직히 모든 음악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 비범한 두 인물이 뭉쳤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음악적인 신념과 또 그 위에 토대로 음악적인 노하우와 스킬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요. 영혼까지 버무러져요. 트랙 넘버원 1분 1듣기입니다. 아 나옵니다. 너비로 외면해도 언제나 너만을 바라보네 이걸 2주에? 영원한 나의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그 문화 사랑받아줄 수 있는 건 고백 와우 아니 그 그림을 만드는 부분 제일 좀 이야 보고 싶다의 그 화자가 용서를 구하는 느낌을 하면서 다시 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두 인격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. 나는 그 상대의 입장에서도 한번 노래를 해보는 거네. 심지어 슬픈데 이거 2002년에 보고 싶다고 나왔고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단 한 걸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냥 굳건히 서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이지 않을까 그리움을 전하고 싶을 때 이 노래가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2. 5조 오연 2. 3. 4. 6.